XSFM XSFM입니다. P-O-D-E-R-A 브로콜리나마자의 음악을 듣는 가장 현명한 방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이너드 두 번째 사연은 직장 세무 회계 장르입니다.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공감 못하세요. 식대 보조가 되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네. 그렇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님이 본명을 밝혀주시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성준님,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아마도 UMC님의 동네 선배 정도 되는 40대의 이진호입니다. UMC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고향뿐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한나라 요파 씨부터 생략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다가 문득 생각난 일이 있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 슬픕니다. 왜? 짜장면과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짜장면만 먹어도 생각이 난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야, 그 광범위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된 거야? 다른 뭐 특이한 음식도 아니고 수라쌍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짜장면을. 예전 회사에서 매일 죽도록 야근을 하면 피폐한 생활을 하고, 야근하면서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을 돌려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회사는 직원들의 시간 관리와 경비 관리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어떤 프로젝트에 몇 시간씩 일을 했는지 기록하여 결제를 받아야 했고, 경비, 가로율, 주로 교통비, 식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실적을 작성해 게시판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헉! 이게 조리 돌림이죠? 아니, 경비, 가로율, 교통비와 식비인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결국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교통비와 식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짧은 경험치로 지금 뭘 생각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생각하는 게 정확한지 부정확한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저의 짧은 경험치로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주재료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사람이 몇 시간씩 일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를 평가한다?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슨, 아니 하다못해 애호박을 햇빛에 말리는 일도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제일 단순해 보이는 게 뭐 있나 했는데, 사실 애호박 말리는 게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매우 구시대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경비를 많이 쓰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앉았다. 그러니까요. 사건이 벌어지기 약 한 달 전 회사에서는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아 더욱 경비를 아꼈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경비 사용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모두는 생각나지 않지만 밤 11시 이전에는 택시 탑승이 불가능하고 식대도 1인당 6천 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철저한 법도, 도망갈 구멍은 있는 법. 그렇습니다. 택시 영수증의 시간이 나오는 부분을 심하게 훼손. 생각보다 널널한데요? 여러분, 네, 네. 생활용법입니다.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받아준다니 생각보다 널널하지 않은가. 심하게 훼손. 가로열고 접고 침바르고 문지르고. 하여 경비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요즘은요. 좀 싸게 나오는 영수증들 많아가지고요. 그냥 슥슥 밀어도 그렇게입니다. 일찍 퇴근한 직원을 식사명단에 올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정도의 스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집에 갔는데 같이 먹었다라는 것을 꼼수로 부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에게는 동의를 받고요.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저와 저희 팀 동료들은 외근을 다녀와서 밀려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꽤 늦게까지 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사람을 많이 돌리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밥도 먹고 해야 되는 거고. 몸도 피곤하고 멀리 나가기는 귀찮고 해서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그렇죠. 항상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국집은 나름 고급스러운 집으로 6,000원으로는 짜장면과 짱뽕 정도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언제 쪽 물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즘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나름 고급스러운 집. 동천댕 약간 옛날에 그런 체인점들이 극급이 아니었을까. 식당을 찾은 것은 저를 포함하여 3명. 가능한 예산은 18,000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일찍 퇴근한 2명에게 식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12,000원. 3만원. 짜장면 새 그릇에 탕수육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5명 예산이 딱 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럼 술은 평점에서 싸워야 돼요? 먼저 탕수육이 나오고 저희는 회사와 상사욕을 하며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조건반사적으로. 당연합니다. 당시 저희는 장기간 외근과 야근으로 극도로 피곤해져 있는 상태로 먹는 것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에서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그건 고등학교, 중학교만 가보더라도. 왜 이렇게 학교 앞에는 먹는 집이 많고 늘 손님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탕수육을 3분의 2가량 비우고 각자의 짜장면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을 때. 이런 패턴이 있죠. 직장인들이 식사할 때. 여러분이 드실 때 공동의 것을 먼저 먹고 적당한 페이스를 먹고 본인의 것으로 간다. 그리고 직장인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아니 저는 모여가지고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세트를 시킬 때 어떤 친구들하고 먹으면 나만 거지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죠? 저는 무조건 프렌치프라이를 덕내고 그 다음에 시작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먹냐고 물어보는 애가 있으면 괜히 서럽고 나는 잘못 자랐나. 아니면 이제 UMC한테 물어보지 않고 두 개의 프렌치프라이를 섞어서 모아버립니다. UMC는 본인의 몫을 정확히 사수하고 싶었는데 섞음으로써. 아니요. 저는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끝나야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 프렌치프라이가 끝난 모습을 봐야 버거를 시작한다. 그렇죠. 저는 고백하자면 그런 센스가 좀 없어서 제가 섞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먹으니까 얘도 큰 상관이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얘기 들으면 형이 그때 그렇게 섞어서 나는 놀랐어 라든지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상당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가급적 아예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제가요? 아니요. 누구든. 야, 넌 그렇게 먹어? 상처받아요? 아, 그렇죠. 내가 뭐 발로 먹었냐? 네. 아, 그렇습니다. 각자의 짜장면에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을 때 그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는 본부의 장으로 그 쪼잔한 경비 사용 지침을 만들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사람들이 올린 야근 식사 명단을 대조하여 서류상 저녁 식사를 두 번 한 사람들을 적발하여 경비를 환수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너무하다. 본부장 뒤로는 그의 오른팔, 왼팔이라 불리는 상무 두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탕수육을 먹으며 좋아졌던 기분이 싹 사라지며 빨리 먹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본부장이 우리 테이블을 본다면? 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어쩐다. 그때 역시 군대나 회사나 짬밥은 위대합니다. 같이 식사하던 저의 선배는 조용히 탕수육 그릇을 들어 테이블 아래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빨리 나가야지 이 정도급인데 선배는 이미 손이 먼저 탕수육 그릇을 숨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일 때 대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평생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유용하게 쓰입니다. 테이블은 다행히 긴 테이블볼을 드리우고 있어서 알고 그러신 거죠. 중국집이 많이 그렇습니다. 테이블볼을 드리우고 있어서 본부장의 반대쪽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본부장과 저희는 눈이 마주쳤고 꼬박 인사를 했습니다. 가식적인 인사를 하며 저희 테이블을 스캔하는 본부장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탕수육 그릇은 물론 간장 종지까지 완벽하게 테이블에서 제거하는 완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본부장은 저희와 그리 멀지 않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주 천천히 가로열고 남은 탕수육을 먹어야 하기에 식사를 하며 본부장 테이블에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여기서 문제는 그거군요. 탕수육이 남았다는 거. 그렇죠. 먼저 퇴근한 사람의 식대까지 해서 주문한 탕수육인데 놓고 갈 수는 없죠. 공중화장실에서 그냥 그 나라의 기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옆 칸의 사람보다 좀 늦게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겨서 그게 쉬워졌는데 예전에 참 힘들었다. 그런데 본부장은 짜장면, 볶음밥 등 세 그릇에 탕수육 그리고 소주까지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침을 자기는 안 지키면서 우리에게만 강요하다니. 저희는 슬슬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지침을 안 지켰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이라는 직급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뭐. 그렇죠. 나름의 상황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냥 우리 살던 경험으로 봐도 회사 돈 문제로 쪼잔하게 구는 상사들은 꼭 법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본부장 쪽 저녁 자리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혹시나 가로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테이블도 같이 계산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공포가 밀렸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군요. 그렇죠. 미리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슬퍼요. 지금 12,000원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네. 최대한 천천히 먹었음에도 저희가 짜장면을 다 비워갈 때쯤 본부장 테이블에서 상무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테이블보 들춰보면 짱인데. 확 이럴 줄 알았다. 발밑에 탕수육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온 상무는. 네. 본부장은 아닙니다. 그 오른팔이었다고 했나요? 혹은 왼팔. 상무는 요즘 고생이 많지? 근데 젊은 사람도 이거 가지고 식사가 되겠어? 하며 자기들 테이블에서 반쯤 먹은 탕수육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중적인 의미로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먹던 걸 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걸 주다니. 그렇죠. 다른 집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특별할 것이 없다. 네. 심지어 이쪽에서는 찍먹을 하고 있었는데 부먹을 줬다. 게다가 부은 것을. 그렇죠. 우선은 웃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감사한다는 표정으로 본부장 상무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오늘 탕수육을 처음 먹는 사람처럼 아주 맛있게 먹는 척을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고유병사 같아요? 아 일반 병사 같아요? 오늘 탕수육을 처음 먹는 사람.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속에 고기가 있어. 난 그냥 떡볶이인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튀김인 줄 알았는데. 슬슬 배가 불러와서 연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본부장에게 건너온 탕수육을 다 먹을 때. 다 드셨어요 또. 본부장과 그 일당은 식당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네요. 반주 안 쳐놓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가주는 사람은 식당 입장에서도 고맙고. 그러니까요. 테이블 아래에 있던 탕수육은 이미 식었고. 이게 그러면 대박일 것 같아요. 테이블 아래 숨길 때 소스랑 찍먹이기 때문에 소스랑 탕수육이랑 따로 숨겼는데 상무가 왔다간 뒤로 다시 해보니까 부목이 돼있다. 상무가 이미 다 알고 본부장. 야 너 저기 가서 소스 부어와. 속겼어 이러면서 울고. 사인을 보낸 거죠. 다 알고 있다 이놈들아. 눅눅해졌어 이러면서. 헛슬하고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소름끼친 일이죠. 그걸 노리고 온 거야. 테이블 아래에 있었던 탕수육은 이미 식어있었고. 저희는 배가 불렀지만 그래도 한두 점 더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슬픕니다. 너무 리얼해서 뽑았어요. 정말 배가 불렀을 텐데 억울하니까 먹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나올 때 계산은 18,000원은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개인카드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완벽해요. 본부장의 성격에 아마도 수첩에 세 명이 짜장면 먹었음 이라고 적었을 것 같았거든요. 다섯 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군대 비유를 해주셨는데 군대 비유가 왜 적절한지 알았어요. 고등학교 비유는 적절치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요. 원치 않는데 배부르게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기숙학교반 이상. 그렇죠. 군대는 가끔 핀트가 안 맞으면 원치 않는데 되게 많이 먹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많이 먹은 이유가 보통은 서러워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그때같이 죽도록 야근을 하지도 먹는 것에 집착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도 다 흩어져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됐네요.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회사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다른 식당에서의 식비는 경비 처리가 안 되도록 해놓았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때 본부장이 사장이 되고 나서 만든 조치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렇게 아끼던 분이 사장이 되는군요. 아껴 쓰던 분이. 그렇죠. 위쪽으로는 올라가는 정보가 반쪽짜리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세월이 하 수상한 요즘 건강. 특히 정신건강 챙기시고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씨 사연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이진호 씨의 기억력 덕에 저희가 흠뻑 빠졌습니다. 네. 흡인력이 대단한 사연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밑에 탕수육이 있었다는 모습. 그래서 거기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주인한테. 이미 수화로. 네. 쟤네 몇 개 먹었어.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저 정도 깜냥이 되는 사람이죠. 이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밖에다가도 다 민폐 끼칩니다. 사장한테 가서. 테이블포 좀 짧은 걸로 하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테이블포가 짧아져 있다면. 자기가 몰래 자르고 막.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돈을 아끼려고 열심히 열심히 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환장한 사람들 보고 있으면 놀랍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준호 씨 사연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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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